안녕하세요. 집쌤티비입니다. 현 정부가 그렇게 도입하고자 노력을 했었던 임대차 3법 중에서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가 오늘부터 시행이 돼요. 국토부 보도자료에 들어간 느낌표를 보니까 얼마나 고대화된 순간이 왔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예요. 이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가 시행이 되면 정부 부처의 말대로 임차인의 주거권이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걸까요? 어떤 영향이 있을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할게요. 영상을 보시는 분께서 본인이 임차인이든 임대인이든 간에 개정된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잘 알고 계셔야지 손해를 안 보실 것 같아요. 우선 국토교통부에서는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에 대한 Q&A 형식의 보도자료를 냈는데요. 이걸 보기 전에 먼저 개정되는 법률안에 원문을 살펴보고 갈게요. 찾기 어려운 분들은 제가 블로그에 올려드릴 테니까 다운받아보셔도 됩니다. 이게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의 원문인데요. 지금 발의안이 굉장히 많죠. 발의안만 해도 6건 그리고 발의자들만 해도 수십 명이 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누구는 임대차 기간을 4년이 아니라 6년 동안 보장을 하자. 누구는 무제한으로 보장을 하자. 이렇게 비슷하지만 각기 다른 내용을 다 상정할 수는 없으니까 법사위에서 다듬어서 통합해서 제안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제안한 이유를 보시면 현재 우리나라의 전세, 월세는 2년인데 이 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4년으로 연장을 하고 또 이 4년의 기간 동안 인근 시세가 아무리 많이 올라도 5% 이상 증액할 수 없도록 하자. 이런 내용이 추가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셔야 될 건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주택에 전세제도가 있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뭐 한국과 볼리비아 정도에만 있고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고 해요. 선진국의 경우에는 집을 빌리면 당연히 월세나 아니면 1년치 월세를 한 번에 주는 깔세 개념으로만 생각을 하지 전세처럼 목돈을 맡겨두고 그대로 찾아오는 개념을 이해를 하지 못해요. 또한 임차인의 입장에서 전세는 월세보다 훨씬 더 선호되는 임대차 형식이에요. 월세는 없어지는 돈이지만 전세금은 계약기간 만료 후에 그대로 찾아올 수 있으니까 내가 손해볼 게 없다 이렇게 임차인분들은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한국의 전세제도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임차인에게 안 좋은 변화를 가져올 거예요. 다시 개정안 원문으로 돌아가서 보시면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1회 요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임대차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이렇게 써 있죠. 원래 전어세제도가 최소 2년으로 보는데 여기에 추가로 2년 더 그러니까 총 4년 동안 사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나 항목에 보시면 임차인 A가 2년을 거주했어요. 그리고 2년 더 살게요 이렇게 계약갱신을 요구했는데 임대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이 집에서 살 거니까 나가주세요. 이렇게 말하니까 임차인 A는 결국 2년밖에 못 살고 이사를 나갔어요. 그런데 임대인이 실거주한다고 내보냈잖아요. 그런데 실거주 안 하고 다른 임차인 B에게 몰래 주택을 다시 임대를 한 거예요. 이때 임대인은 임차인 A가 2년밖에 못 살고 나갔으니까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실거주한다고 속이고 임차인 A를 2년만에 내보내면 안 되겠죠. 뒤집어 말하면 손해배상액을 물어주고라도 다른 임차인 B에게 높게 전세금을 받는 것이 낫다면 임대인의 선택이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해지는 대목이에요. 그리고 보증금의 20분의 1, 즉 5%만 증액을 할 수가 있고 지자체별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서울시는 보증금이 많이 늘어나니까 서울시는 8%로 하겠다. 이건 안 되고요. 5% 아래로만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번 주임법 개정으로 인해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많은 분쟁이 생길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더 많이 설치하겠다.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아래로 내려보시면 개정법률안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줄여서 그냥 주임법이라고 할게요. 이 6조의 3이 새로 생기는 거예요. 동그라미 1번 1항에 보시면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 1항 전단의 기간 이내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이렇게 써 있죠. 이 문서에는 안 나와 있는데 주임법 6조는 묵시적 갱신, 법정 갱신에 대한 내용이에요. 법률 원문을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주임법에 제6조가 나와 있는데 6조는 묵시적 갱신, 법정 갱신에 대한 내용이에요. 임대인이 계약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차인한테 나 계약갱신 안 할 거니까 이사를 나가주세요. 이렇게 깜빡하고 말을 안 한 거죠. 아니 뭐 일부러 말을 안 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계약 만료 1개월 전이 지나가 버리면 자동적으로 갱신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요. 이전 전세 계약 보증금이 1억이라면 1억 그대로 갱신이 되는 거죠. 이때 추가되는 것이 뭐냐면 계약 만료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임차인이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저 한 번 더 연장을 할게요. 이렇게 임대인에게 요청을 하면 임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갱신을 수락을 해줘야 한다는 거죠.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나쁠 것이 없어 보입니다. 굉장히 좋아 보이죠. 그리고 여기서 주인법 6조가 약간 바뀔 예정인데 요건 꼭 참고를 하셔야 돼요. 현재는 계약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통지를 하면 되는데 올해 12월 10일부터는요. 계약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서로 통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계약이 갱신이 되니까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무조건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인정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월세 계약일 때 임차인이 두 번 이상 월세를 내지 않다던가 임차인 A가 들어와 살기로 했는데 B가 들어와서 임대인 몰래 살던가 아니면 동의 없이 다른 사람한테 전대하는 경우 등에는 계약갱신 청구를 하지 못해요. 여기서 8호를 조금 유심히 보셔야 하는데 임대인이나 임대인의 부모님, 자녀가 임대놓은 주택에 실거주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항목입니다. 임대인이 임대놓은 집에 실제로 이사를 들어오는 경우는 임차인보다 우선하다. 이럴 때는 소유권이 먼저다. 이런 얘기죠. 지금 다주택자와 법인 등 투자자들은 세를 낀 상태로 집을 사두는 거예요. 전세 낀 상태로 사는 것을 거의 못해요. 그러니까 전세 기간이 길게 남아있는 물건들은 원래 투자자들끼리 거래를 했거든요. 그런데 투자 수요가 이렇게 묶여있기 때문에 이런 물건들은 시장에 나와도 굉장히 저렴하지 않는 이상 사줄 사람이 없다는 말이 됩니다. 실제로 부동산에 가봐도 계약기간이 많이 남아있는 것은 팔리지가 않아요. 빈집으로 즉시 입주가 가능하거나 아니면 임대차 기간이 만료돼서 이사 들어갈 수 있는 집만 실수요자들이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임대놓은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임차인의 계약기간이 3년, 2년 이렇게 많이 남아있다면 팔기 정말 어렵다는 뜻이 되죠. 그래서 임대인은 이 8호를 이용해서 계약갱신을 거절하려고 하겠죠. 그리고 계약갱신이 되었다면 이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보고 7조의 범위 5%를 넘게 증액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갱신을 거짓으로 거절했을 때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데 합의를 했어요. 미리 약정을 했다면 그게 먼저고 안했다면 월차임 3개월분, 차액의 2년분, 그리고 임차인의 손해액 중 큰 금액으로 정한다고 하죠.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전어세 상한제는요. 동일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했을 때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수도권과 일부 지방의 대도시는 공급 물량이 부족해서 전세가가 상승하고 있어요. 만약 임차인 A와 전세 4억에 2년 계약을 체결했는데 2년 후에 인근 전세 시세가 5억 5천만원으로 1억 5천만원에 오른 거예요. 그런데 이때 전세물건이 굉장히 귀해서 내놓자마자 나간다면 임대인은 손해배상액이 그렇게 크지 않다면 손해배상액을 물어주고라도 내보내고 싶은 분이 많을 겁니다. 다주택자가 집을 추가로 매입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기존 임차인은 지금부터 앞으로 2년 동안은요. 새로 나오는 전세 매물이 거의 없는 시장을 만나게 될 겁니다. 집을 사기에는 돈이 좀 부족하고 이 전세집을 찾아야 하는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요. 앞으로 2년 동안은 전세물건을 굉장히 구하기 어려워질 거예요.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종부세가 너무 부담이 되니까 전세보다는 월세로 내놓을 것이고 어떤 임대인들은 전세가 너무 저렴한 상태라면 임차인을 아예 안 받고 그냥 멀쩡한 집을 빈집으로 오랫동안 놔두는 사태도 일어날 거예요. 이렇게 되면요. 사회 초년생 분들이나 무주택자분들한테는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8조에 대한 내용은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가장 아래에 있는 부칙을 한번 볼게요. 이 시행을은 공포한 날 즉시 시행이 된다 이렇게 써있죠. 아마도 이제 오늘이 되는 것 같고 제6조의 3 즉 계약갱신청구권과 7조 전월세 상한제는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렇게 써있죠. 만약 2016년 10월에 임차인 A가 3억원의 전세를 들어왔어요. 그리고 2018년 10월 2년 지난 시점에 계약이 만료 시기에 알아보니까 전세가격이 그대로인 거죠. 그럼 임대인은 굳이 새로 전세를 놀 필요가 없죠. 그래서 임대인은 아무 말 안했고 묵시적 갱신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이 임차인 A는 2020년 10월까지 그냥 살 수 있죠. 그런데 2020년 10월에 전세가가 3억에서 4억으로 1억이 올랐어요. 그래서 임대인은 시세에 맞춰서 올려받거나 새 임차인을 받고 싶은데 그게 특별한 사유 없이는 불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이때 계약갱신청구권을 활용해서 2022년 10월까지 임차인 A는 3억이라는 저렴한 전세가로 더 거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임대인은요. 임차인 A가 이미 4년을 살았으니까 계약갱신청구권은 없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임차인으로서는 앞으로 2년 이상 더 마음 편히 살 수가 있겠고 임대인 중 저렴하게 세를 주었다면 앞으로 2년간은 계속 저렴하게 세를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묵시적 갱신을 했던 임차인 A는 총 6년을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주인법 개정안에서 알아야 할 내용은 쭉 훑어봤고 국토부의 Q&A를 같이 살펴볼게요. 이 중에서 다는 말고 법문에 애매하게 나왔던 것들 위주로 볼게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계약갱신청구권은요. 현재 기준으로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사이에 할 수가 있는데 2020년 12월 10일 이후로는 6개월 전에서 2개월 전 사이에 요청하셔야 된다. 이거 임차인 분들은 꼭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3번이 중요한 건데 묵시적 갱신도 갱신 요구권 행사로 보는지 그렇지 않음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자동 갱신 있죠. 임대인 임차인 둘 다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지나간 거죠. 계약기간이 만료됐는데 그게 이제 묵시적 갱신이 되었는데 이때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에요. 묵시적 갱신이 만료되는 4년 차에 한 번 더 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사용할 수가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한 집에서 총 6년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 5번을 보시면 주인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에 2년 살았던 임차인 A에게 갱신 거절에 통제를 했어요. 더 계약 안 하겠다고. 그리고 새 임차인 B와 임대차 계약을 했다면요. A는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없다고 해요. B가 법 시행으로 인해서 피치 못하게 피해자가 되기 때문이죠. 예상을 못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법 시행 이후에 B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그때는 A의 계약갱신 청구권이 우선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법 시행 전에 갱신 거절을 했고 제3자와 계약도 했을 것 모두 만족해야지 기존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반가로 5번에 이 3항을 보시면 임차인이 처음 전세를 2년 살았어요. 그 이후에 법이 개정되기 전에 합의로 임대료를 8% 증액하겠다 하고 2년을 더 살기로 한 거죠. 그런데 8% 증액은 5% 룰에 위반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임차인에게는 선택권이 두 가지가 생겨요. 첫 번째로는 갱신 청구권이라는 일회용 카드를 쓰지 않고 8% 증액한 금액을 주고 2년을 더 살고 그 이후에 2년을 계약갱신 요구권을 더 써서 2024년까지 총 6년 동안 살 수가 있는 거죠. 기존 전세 2 더하기 8% 증액한 2년 다음 계약갱신 요구권 2년 이렇게 해서 총 6년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선택권은 처음에 8%로 증액을 합의를 했잖아요. 두 번째 계약을 할 때 이때 너무 비싸니까 그냥 주의법에 따른 5%로 하향 조절합시다 하면서 이때 계약갱신 청구권 카드를 쓰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 2 플러스 2로 총 2022년까지 4년간 거주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4년 사는지 6년 사는지 이때는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는 선택권의 폭이 넓어지는 건데 주택공급이 모자라고 전세가 꾸준히 올라갈 지역이라면 6년간 거주하는 방법이 더 나아보입니다. 다음 이 방가로 6번에는 임차인이 무조건 2년을 더 거주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언제든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다만 통보 후에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묵시적 갱신일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묵시적 갱신이 되고 계약기간이 1년이나 남았어요. 그런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이유없이 나가세요 이렇게 못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케이스는 쭉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임대인이 주로 갱신 거절로 사용할 만한 방법은 치료의 남옥 주택의 멸실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파로에 대한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손해배상에 대한 것들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고 임차인이 전세로 2년을 먼저 살았어요. 그리고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했을 때 이걸 월세로 바꿀 수 있느냐 이런 의문이 많았죠. 그런데 전세에서 월세 전환은 임차인 동의 없는 한 곤란하다 이렇게 적혀있네요. 그리고 월세로 전환을 했을 때 법정 월세 전환율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주택임대체보호법에 계산방법이 나와있어요. 보증금의 전부나 일부를 월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10% 1할과 기준금리 더하기 3.5% 중 낮은 비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준금리가 굉장히 낮으니까 이걸로 보면 되겠네요. 기준금리는 그때그때 변하니까 한국은행의 홈페이지를 참고해 보시면 되고요. 현재는 0.5% 에요. 그래서 0.5 더하기 3.5 는 4% 죠. 4% 월세 전환율이 적용된다 이건데 전세가 5억원일 때 보증금 3억원이면 월세를 얼마 받아야 되나 2억원이면 월세 얼마 받아야 되나 이거를 계산을 해볼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계산기를 꺼내서 보시면 5억에서 월세로 환산했을 때 보증금이 3억이잖아요. 그러면 차액이 2억원이네요. 2억원에 대한 것을 월세로 환산하면 돼요. 그러면 2억 곱하기 4% 니까 0.04 이게 1년치 월세가 되는 거구요. 이것을 12개월로 나누면 되겠죠. 그러면 한달 월세는 약 66만6천원 반올림해서 67만원 정도 이렇게 된다 생각하시면 되고 보증금이 2억원이다. 그러면 전세일 때 차액이 3억원이잖아요. 그 3억원에 대한 것을 환산하면 되죠. 그러면 3억원 곱하기 0.04 만우기 12개월로 하면 매달 100만원의 월세를 내시면 전세 5억원과 똑같은 거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마지막으로 집주인 변경에 대한 것인데요. 임차인이 거주를 하고 있으면 못 파는 거냐. 아니다. 팔 수 있다. 아무런 영향이 없다. 이렇게 써있긴 한데 실제로 계약기간이 오래 남아있는 물건은 거의 못 판다고 보시면 되고요. 두번째는 법 시행 전에 집주인이 바뀌었다라도 무관하게 계약갱신 요구는 가능하구요. 그리고 세번째로는 법 시행 전에 집주인이 바뀌고 바뀐 집주인이 직접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 이때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이 항목은 임대인분들이 참고할 만하죠. 여기서 임대인들이 정말 궁금해하는 것은 법이 시행된 후에 예를 들어서 올해 11월에 임차인의 2년 계약 만료 시점이 다가왔어요. 그런데 계약 만료 6개월 전에서 1개월 사이인 9월에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이 집을 매수한 사람이 그러니까 임대인이 바뀌는 거죠. 그 사람이 실거주로 들어온다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Q&A 문서에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매매 계약이라는 것 자체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고 이 임대인이 실거주를 계약 완료 시점에 하겠다고 한다면 임차인의 계약 갱신 청구권은 무력화된다고 봅니다. 보다 정확한 유권 해석은 조금 기다려 봐야 할 것 같은데 임대인은 이 점을 유심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임차인이신 분들은 묵시적 갱신이 되어서 계약 기간이 많이 남아있음에도 전세를 월세로 돌린다. 보증금을 안 올려줄 거면 지금 당장 나가라. 이런 주장을 임대인이 한다면 이 주인법 개정안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큰 쟁점 사항은 현 정부의 수건 사업이기도 한 계약 갱신 청구권과 전어세 상한제로 인해서 무주택자나 임차인 분들이 과연 주거 안정을 찾을 수 있느냐 하는 건데요. 이 대책은 지금 살고 있는 임차인의 기간과 보증금 증액을 지켜주는 것이지 전체적인 시장에 보증금 상승을 억누르는 대책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임차인을 받고 4년 동안만 보증금을 못 올린다 뿐이지 4년 후에는 시세에 맞춰서 오른 금액대로 다시 세를 줄 수가 있어요. 그만큼 저렴하게 전세로 들어간 임차인은요. 굳이 2년 만에 새집을 구하지 않을 것이고 대신 새로 집을 구하는 분들은 전세집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될 거죠. 임대인은 자금 여력이 좀 많으시다. 이런 분들은 어설프고 저렴하게 전세를 내놓느니 전세가 오를 때까지 아예 빈집으로 두는 경우도 생기겠죠.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에도 과다 물량이 한 번에 공급이 되니까 전세가가 굉장히 쌌잖아요. 그런데 2년 만에 금방금방 오르죠. 이렇게 되면 결국 전세물권의 품규를 불러오고 4년에 한 번 돌아오는 전세 만료 시기에는 정말 번호표를 뽑고 들어오려는 사람이 줄을 설 거예요. 그렇게 줄을 서서 기다리면 임대인은 굳이 집을 예쁘게 수리해 줄 필요도 없고 수도가 터지든 곰팡이가 피든 상관하지 않고 거주요건은 더 안 좋아질 거예요. 종부세 인상이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등 이런 주택을 보유하기만 해도 매년 나가는 세금이 많기 때문에 전세보다는 반전세 월세 물건이 훨씬 많아질 것이고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임차인에게 훌륭한 제도인 전세제도는 거의 사라질 것 같습니다. 결국 피해는 사회 초년생 그리고 아직 직장 근처에 집을 구하지 못한 무주택자분들에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은 이 주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국토부의 인허행이 올라오면서 많은 문의를 주셔서 급하게 영상을 올리게 되었어요. 계약갱신청구건과 전월세 상한지의 이해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저의 신간 빅데이터 경매 분석 이렇게 쉽다고도 투자에 참고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집샘티비였습니다.